1.레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네, 브레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기타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추석이! 왔습니다! 예, 송수형 먹고 싶다! 여러분 오늘 추석에는 다들 뭐하시나요? 오, 뭐하시나요? 아... 집에 있어요! 발표기 보냔다 들으신다고 하네요! 진짜... 여러분 올해에서 한가이가 어김없이 찾아왔으니까 아쉽게 말해보시고요! 부모님도 만나서 부모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우 슈퍼몬이라고 하네요 슈퍼몬 엄청 큰 달이 든다 마녀 엄청 큰 달 슈퍼몬 보시면서 저희 다이빗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동성화 함께 있으며 감사합니다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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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당 절편 홍당 절편